그러니까 자전거 좀 불러줘요. 네? 그럼 정말 잠이 잘 올 것 같단 말이에요. 참 진짜 별걸 다 하라 그러네. 응? 응? 진짜 한국만이에요? 지금 엄청 졸려서 자전거 다 듣기도 전에 잠들 것 같아요. 눈 감아요 얼른.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양도 다들 자는 내 달림은 영창으로 은구슬 금구슬을 보내는 이 한밤 잘 자라 우리 아가 자요 효원 씨 내가 지금 뭐 한 거지? 잘 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